미국 K-방산 직접 보고 싶다. K-방산 달라진 위상. 미 국방부 FCT팀 대거 방한. 세계의 그 위상이 날로 높아지는 K-방산. 이제는 미국도 궁금하다며 직접 찾아옵니다. 미 6회 공군과 특수전사령부 소요군 관계자들이 대거 포함되는 미국 국방부 해외비교시험 FCT팀이 한국을 방문하는데요. 이는 매우 드문 일이며 세계가 주목하는 K-방산에 미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미 국방부 FCT는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해외 우수 방산 제품을 시험평가해 이를 보다 빠르고 경제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운영하는 외국 제품 사전 검증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FCT를 통과한 제품은 단 두 개뿐인데요. 지난 2020년 7월 국방과학연구소 ADD 주도로 LIGNX-1이 만든 2.75인치 유도로켓 비궁이 국내 개발 유도무기 중 처음으로 FCT 프로그램을 통과했습니다. 그 외는 작년 11월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성능 시연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든 다목적 무인 차량 아리온스맷도 미 FCT 대상 장비로 선정됐습니다. 이외에는 아직까지 추가로 선정된 장비는 없는데요. 이번 미 국방부 FCT팀의 대거 방안으로 많은 수의 K-방산 무기들이 선정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1일 용산구 그랜드하이아트 호텔에서 열리는 설명회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하나, 현대로템, LIGNX-1 등 국내 32개 방산 기업이 대부분 참석 예정입니다. 이 행사에서는 미국 국방부 당국자들이 K-방산의 미국 조달시장 진출 방법을 설명할 예정이며 FCT 프로그램과 우리 기업에 참여 방안을 설명하고 방산업계 관계자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행사에는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이 참여해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육성지원, 해외인증액 등 성능시연 지원 등 우리 정부의 방산 육성 지원 제도도 소개할 예정입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세계 최대의 방산시장인 미국에 K-방산이 더욱 많이 진출할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에서도 우리 기술에 관심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FCT를 통해 매년 20여 개의 해외 장비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FCT 프로그램을 통과하면 미 무기체계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 국방부로부터 그 우수성을 입증받았다는 점에서 세계 방산시장에서도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 국방부로부터 시험평가 예산 등을 지원받는 만큼 해당 장비 기술에 대한 관련 연구 개발을 지속해 그 완성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방한안은 미 국방부 FCT팀은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도 방문할 예정으로 이는 세계 시장에서 선전하는 K-방산의 현장을 직접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평가에서 호평을 받는 지상전 무기들과 방공 무기들 그리고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춘 국내 방산 기업들의 현장을 직접 보겠다는 겁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방산 제품이 공급망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K-방산만이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현실과도 무관치 않은 듯합니다. 이제 천조국 미국까지 직접 찾아와서 한국 무기를 찾는 이 상황은 날로 높아져만 가는 K-방산의 위상을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이제 전 세계로 수출되는 K-방산은 그렇게 높아만 보였던 미국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해공군 전술훈련기 사업에 도전하는 TO-10A, 보병전투장 갑차 사업에 도전하는 레드백 등의 대규모 수주를 기대해봅니다. 무기 수입국에서 세계사위의 무기 수출국이 된 K-방산으로 국민 자존심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애국입니다.